너 말이야, 너. 뭘 모른 척을 해? 형아, 이거 찍어. 알고 있는데 보장을 할 수가 있었어. 어? 자꾸 찍어? 혜진이 형, 그 대상 자리는 어디 있어? 무슨 자신들이 여기서 뭐해? 조상수 선생님들이 클럽에로 와? 이리 와, 빨리 나와. 좋아. 너 뭐해, 빨리 나와. 제 조혁병도 아니네요. 그래, 너. 뭘 모른 척하고 있어. 선생이 학생 들어가겠다는데 그걸 극단식으로 표현을 하십니까? 제가 한 번 더 해봅시다. 고마워. 고마워. 나중에 윤보가 인형, 선생님들을 한 번 더 해봅시다. 아까 기회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해봅시다. 여기서 혜진 받아가지고 다 먹어서 사악. 그러니까 안 돼? 안 돼? 어? 그리고 그대로 아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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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흐흐흫 아흐흐흫 아흐흫 아흐흫 아 으 으 으 에서 사실이 떨어진 걸 죽은 겁니다 아니면 여기 그냥 성략각이 모여서 가방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치우고 대고 부담을 했는데 이게 뭐 여기 떨어져 있든지 이거 감독님 이거 180도라 제가 이거 컷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저런 인간 최대한 오래 저 안에 있어줘야 마을이 안전해지는 법이니까요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또 좋은 작품 만나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쁘고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재밌게 잘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작품으로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차를 키동이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eo